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싸. 야, 뭐야? 너 게임기 샀어? 하지마, 건들지마. 나 6개월 동안 돈 모아서 산 거야. 한 번만 해볼게.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조심히 담아. 알았어, 알았어. 손 닦아.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오!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야, 상관판 정리했어? 자, 일단 상관판 정리하고. 알았어, 알았어. 사건 파일 정리하라고 정리했어? 사건 파일 다 정리했었어. 역시 뭐. 너 사건 파일 정리했어? 게임 끝나고 할게. 지금 게임이 중요해, 자식아? 어? 지금 게임이 중요하고. 사건 파일 정리했냐고. 어? 사건 파일 정리하고 게임을 해야지. 아휴, 진짜. 형. 아니야, 넌 정리했다며. 아니, 정리. 정리하고 게임, 알았어? 어? 야, 야, 야. 됐어, 됐어. 너는 게임 안 하잖아. 야, 저기 뭐야. 막내 빨리 두 명 데리고 와. 빨리. 김용민 초파이 되니까 빨리.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막내 빨리. 야, 막내 어딨냐? 막내 어딨어? 막내 어딨어? 막내 어딨어? 막내 어딨어? 형들아? 막내 어딨어? 눈 마주쳐라, 진짜. 진짜. 막내 어딨어? 막내 이리 와. 너 나와. 막내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야, 오락냐 다 부숴뒀다고 지금. 건방진 막내 자식들이 말이야, 어? 넌 하루 종일 차냐? 야, 막내들 줄 세워, 줄 세워. 빨리 와, 빨리. 이 자식들이 건방지게. 공개 수배! 공개 수배! 아, 자식들. 야, 야. 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우리 모르지? 인생을 바빠게 살아서. 그래, 그래. 너희들 알겠지만 오늘 그 조직폭력배에 김영명이를 우리가 오늘 체포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 내가 오늘 그 건달들 거림거리, 그 다음에 행동, 인사 다 내가 연습해보라고 그랬지? 다 연습했지. 끝으로 가봐. 잠시 보게. 자, 너부터 해봐. 건달이라, 건달.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왔다, 형님. 어. 버스대님! 벌교 꼬막입니다, 형님. 어, 벌교 꼬막. 그래, 반갑다, 그래. 버스대님! 좋았어, 연습 잘 해야네, 좋아. 잘했지. 자, 규선이 해봐. 어, 동두천 통배백큐. 어, 갑시다. 그래. 열심히 하자. 어, 다음. 어... 부득입니다. 뭐라고?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그래. 독수리. 독수리인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데. 그래, 그래. 다음 막내 돌아와봐. 막내 갑니다! 그래! 빠졌습니다, 형님. 어, 그래. 이름 뭐야? 아, 저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형님께서 지어주시면 그걸 꼭. 당연히 되겠습니다. 너는 그래, 저기. 넌 이름 야간문으로 해라. 야간문으로, 야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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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자, 줄 쓰고. 오늘 김영명이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채포를 해야 되는데. 김영명이가 요즘 기분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야. 그래서 장난치는 동생들을 굉장히 좋아한대. 장난치는 동생들? 어, 어, 어. 어, 여기 있는 소품들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어, 그 보스한테 최대한 장난을 치는. 어, 그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자, 너가 보스 역할 잠깐 해주고. 어, 막내. 어, 독수리부터 한번 보자. 자, 앉아봐. 내가 꼭 보스를 해야 되나? 응. 그래, 그래. 너 뭐 벌써 안전이니? 야, 잠깐만. 호루 잡고 오리 없는 자식. 그래, 만나. 인사님. 인사님. 독수리입니다. 아, 독수리. 아, 이상한 캐릭터 작게 잡은 것 같은데. 독수리 그래, 반갑다. 이 형님. 네, 어떻게 생각해? 어, 잠깐만. 묻었는데요? 어, 야. 여기 좀 묻었는데. 아, 잠깐만. 아아. 야, 남은 계란. 남은 계란? 이거 얼린 계란인데. 어.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어, 나 확실히. 누워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형님. 어, 그래, 그래. 잘했어, 막내 잘했어. 어, 좋았어, 좋았어. 아, 좋았어. 자, 봐봐. 지금 이렇게 아주 좋아하잖아. 예.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했어. 봐봐. 이게 좋아하잖아. 자, 이렇게 장난을 쳐서 굉장히 기분 좋게끔 하는 거야. 자, 다음 야간문. 너 한번 해봐. 야간문입니다. 야간문. 야간문이. 오늘 나 목이 너무 말라고. 그래, 물 좀 먹고. 아, 좀 기분 좋게 오늘 재밌게 놀자고. 알았지? 야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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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님 오는 길에 너무 목이 많아서 물 한번 먹겠습니다. 물은 먹어도 되는데, 잠깐만. 야, 이 장면. 야간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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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인 거지. 아, 그럼요. 그지? 장난인 거지. 메이크업이 잘 됐습니다. 메이크업이 잘 됐어. 어, 너무 이쁘세요. 그래, 그래. 아, 이거. 아, 이거. 망했다. 마사지. 그래, 그래. 자. 그래, 장난. 우와, 이런 도라에 같은 자식이.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나도 같은 편이야, 니네. 나만 너무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김영명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악질, 조직폭력배 김영명을 체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 그 중요한 게 말이야. 김영명이가 비밀 장부를 그 어디 몸 안에 숨기고 있다고 하거든. 그걸 스킨십을 하든지 아니면 뭐 억지로 빼앗든지 해가지고 그걸 뺏어야지 우리가 체포를 할 수 있거든. 자. 어, 교수니까. 비밀 장부 있다 생각하고. 장부, 오케이. 어, 독수리부터 한번. 예. 어디 숨겼을지 모르는 거야. 응. 그래, 그래. 독수리. 박수장님. 그래, 반갑다. 야. 야, 뭐하냐, 너. 야, 아니. 야, 아니. 아니, 뭐하는 거야. 이상해요. 야. 야, 가봐. 야, 다음 야간문 이리 와봐. 야간문. 이거 큰일 나. 야간문입니다, 형님. 그래, 야간문. 나한테 뭐 원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형님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안하십시오. 형님, 반갑습니다. 동생 지자, 나 조아 왔다. 다. 다. 야 인마 여기 있는데 지금 너! 혼자도! 야! 여기 주머니 있는데 니 혼자! 마이브를 해! 뭐야 이게! 방송을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CG로 만들어 달라는 거 알죠? 다 이렇게. 일단 난 김윤명 오늘 생일이니까 그 선물 준비할 때 일단 들어가 있자고. 자 들어가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야 나 오기도전이 왜 이렇게 더러워? 형님. 막내들 부르겠습니다 형님. 그래 그래 그래. 막내들 들어와라. 거슬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야 못 본 애들 보인다. 새로운 막내 친구들인데. 아 그래 인사 좀 해봐. 막내 누구야? 야 너 뭐야? 너 뭐야? 독수리입니다. 빅스리? 독수리요. 어? 독수리요. 독수리. 뭔지 모르겠는데 아까부터 계속 독수리라고 해가지고. 이해해 주시죠. 아픈 건 아니지? 어 그래 독수리. 넌 알아 나가 그냥. 형님. 형님 생일이라고 막내들이 선물을 좀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 선물 좀 보여줘 봐. 김영훈이 이거. 나치 이거. 형님 제일 좋아하는. 형님. 그렇지. 돈이지 돈. 돈이지. 선장님. 좋아 다음에. 어 동두천 바베키 좋았어. 그래 그래 그래. 어디 뭐냐 보자. 열어보자. 쭉 끝까지. 오. 우와. 우와. 그래 역시. 자 그 다음에. 우리 막내. 형님이 좋아하시는. 어 내가 좋아하는. 열어주세요. 니가 선물인데 이 새끼야. 니가 열어야지. 어른한테 이놈이 새끼가. 자 내가 좋아. 요가 소속. 불화입니다. 불화. 너도 지금 당황스럽지. 제가 당황스럽고. 브라질 이라고 나한테. 브라질 여기서. 너 야관문 감아äter 왜 이렇게. 야관문 왜? 너 왜 왜. 이거 네꺼야. 네 Fraktion 이거. 독수리. 자 그래 야관문. 여러분 이쁘게. 니가 열면 안 되겠니. 자 그래. 아 요거 요거. 여기. 이게 뭐냐 야관문. 니가 읽어봐 니가 선물한거지. 니가 읽어봐 읽어봐 너 사랑하는 형님께 이 편지는 영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일년에 한 바퀴 돌면서 니가 생각해도 잘못했지? 죄송합니다님! 그래 야간몬! 얘 힘이 어디서 나는거야 야간몬! 뭐라 그런지 알아? 거기서! 니가 말하는 거기가 어디야 이놈식이야! 거기가 어디야! 그게 바로 야간몬인거 같아 양승환이 너 땜에 챙긴다 요즘엔 내가 웃을 일이 없어 일이 잘 안된단 말이야 지금 형이 기분 안좋으신거 같으니까 니가 먼저 가가지고 기분 이렇게 뛰어들어 오늘이 시간 그럼 독수리 하나 받으시죠? 기분도 안주신대요 요즘 그래 그래 독수리 좋았어 너 요즘에 요즘에 삶이 어때 괜찮아? 요즘에 힘중이다 아 힘들어 그래 역시 너밖에 없다 독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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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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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이지? 너 뭐하는 새끼야! 약 한 번 부담되게! 이런 새끼야! 뒤에 약 한 번 짜고 있잖아! 뒤에서! 그니까 너가 가가지고 또 장난 좀 쳐드려. 알겠지?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니 형님, 귀를 좀 닦아줘. 비곤하시죠? 약 한 번 요즘에 어때? 아 요즘... 약 한 번. 형님, 잠시만요. 요즘 잡티가 많습니까? 이 나이에. 아 그래도 나가봐. 이 나이에, 이 나이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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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평, 청평! 야야야야! 맞아! 청평! 기분 좋은 시장님! 오, 기분 좋다! 야! 야, 싸대기를 완전 세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아니요. 오늘 저녁에 감염무도 있어가지고 일부러 만들어줄게. 아, 그랬어? 어, 그랬어? 야, 너는 약 한 번 대단한 놈이구나, 너! 아, 그래 그래. 다시 닦아 드리겠습니다. 그래, 닦아줘. 너무 요즘에 내가 웃을 일이 없어. 형, 너도 좀... 형! 어? 아, 알았어, 좋았어. 형님, 그... 난 그래도 요즘 힘드신데... 어... 형님, 소주 좋아하세요? 맥주 좋아하세요? 아, 소맥. 아, 소맥. 알겠습니다. 소맥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 네가 좋아하는 걸로 그래서 그래. 이게 제가 비율이... 황금비율로? 아, 황금비율로. 기가 막히게 또 따릅니다. 오케이, 좋아. 조합, 잠시만요. 뭐야, 이게... 야, 너 동원적으로 따지 않아, 시키야! 뭔가 여기 스킬 있게 따라야지! 죄송합니다, 형님. 자, 너도 한잔해. 자, 너도 한잔해. 자, 우리는 한가족 팔도 사나이! 하하하하하하 자자자자자! 아, 좋았어. 아까는 죄송했어요, 형님. 그래, 인마. 너도 아까 너무했어, 인마. 형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형님, 저 한 번만 안아보도 되겠습니까? 갑자기 안아본다고? 네. 갑자기 무대에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냥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형님. 너 헐, 혀가 절 안 좋아? 네? 아, 좀... 아니, 방금 계속...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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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